안녕하세요 태고는 지구로 안가고 강남으로 가고 있는 인턴하는 남자입니다 평일의 스트레스를 풀러 강남에 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도비 프로그램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학원을 등록하러 가고 있습니다 맛있다. 거의 1kg에 1,200원 정도였을걸요. 족발을 산거 이전에 족발 먹방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고기가 짰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킨 것은 안짜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는 향이 한향냄새라고 해야하나 그게 조금 났었는데 이번에는 냄새가 안나고 되게 맛있네요 회사 끝나고 학원 등록하고 집에 오니까 8시 반 그리고 내일도 출근 확실히 직장생활을 하는게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집에 오면 7시, 밥먹고 이러면 8시 평일에는 진짜 많이 개인 시간을 내기가 힘든 것 같기는 제가 이번에 학원에 등록했는데 제가 지금 27살인데 고1때 이후로 학원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한 한 번도? 그래서 사실상 거의 9년만에 있는 학원입니다. 진짜 수강료가 엄청 비싸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지금 할인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얼만큼이나 자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할인 기간이래요 그래서 포토샵은 그래도 어느정도 툴이랑 기본을 알고 있으니까 기초보다는 높은 단계로 신청을 했고 토요일 일요일 3시간씩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그래서 7월 포토샵 8월 9월 일러스트 일단 이렇게 신청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주말마다 학원으로 가게될 것 같아요 포즈는 한번도 안쓰다니 오늘은 집에 늦게 들어와서 밥 다 먹으니까 9시 다 9시 이제 밥을 또 다 먹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투샵이죠 유튜브 편집 딱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뭐 또 뒤척에다가 잠을 잘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 제가 너무 고픕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건 당연히 아니고 쿠팡인가? 로켓 배송으로 1kg에 만원 정도에 샀는데 영상 찍기 전에 한 번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맛있더라구요 채소도 가득 갈비를 먹을 때 김이 빠질 수가 없죠 갈비가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도 막 100g에 1200원 정도 하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일 주말이다 확실히 너무 좋네요 제가 저번 일요일에는 수목금 1, 3일하고 주말이었는데 이번에는 월화수목금 하고 주말이 오니까 더 뭔가 기다려지는 게 컸던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평일과 주말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사이버 강의를 드리니까 거의 하루종일 집에 있었으니까요 맛있다 이게 확실히 맵거나 하지는 않아요 닭갈비가 딱 적당히 맵기라서 더 좋네요 일단 내일 학원을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월화수목금 회사 가는 야곱 지하철 버스 타고 주말에도 학원 갈 때 지하철 타니까 하루 한 달에 10만원은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게 생겼어요 큰일 났다 그러면은 원래 지출에서 고정 비용이 더 늘었네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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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뭐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차 유지비, 기름비 이런 거 생각하면서도 돈이 엄청 많이 나가긴 하니까 어느새 마지막 고기네 저는 이제 밥을 다 먹었고 여러분들은 불금에 뭐 하시나요? 저는 유튜브 편집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고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뭔가 먹고 싶어서 지금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맘에 안들는데 그래서 아 좀 덥지만 가져왔습니다 머리가 지금 마음에 너무 안들어요 아 너무 더워 그냥 먹겠습니다 아 더워서 안되겠다 촬영할 때는 보통 에어컨 소리가 너무 크니까 끄거든요 너무 덥네요 이게 가격이 사실 싸지는 않아요 3500원이어서 제가 보통 가성비 위주 음식으로 여러분들 때 소개를 드리는데 근데 이거는 가성비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편의점 음식 중에서 진짜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꾸덕꾸덕함 마음같아서는 야식으로 배달을 먹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거는 충분합니다 현동님 현동님 돈도 버는데 왜 이렇게 아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돈을 아꼈을 수 밖에 없는게 월세 인터넷 이것저것 하면 이제 또 여름이니까 에어컨 키고 이러면 42만원 이상은 나가거든요 교통비 매일 타야 되니까 약 10만원 영상편집 뭐로 하죠? 얼마전에 컴퓨터를 샀잖아요 이게 6개월 할부인데 달에 2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72만원이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학원비 3개월동안 2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92만원입니다 지금 숨만 쉬어도 한달에 92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돈을 낭비하고 이게 아니라 컴퓨터는 어차피 영상편집을 해야 돼서 이것은 선택이 여지가 없이 샀어야 됐고 학원은 좀 배워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더 미래가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숨만 쉬어도 92만원이 나가고 사실상 월급 빼면 72만원이에요 남는게 돈을 아껴쓰지 않으면 저축이나 이런걸 아예 못하는 정도니까 돈을 아껴쓰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평일이었으면 지금 10시면 이제 씻고 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불금이라 그러진 않아서 확실히 좋긴 하네요 저는 이제 영상편집을 조금만 하고 오늘은 좀 놀면서 쉬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우께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께장에는 원래 닭고기를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냉장고도 끄겠습니다 냉장고도 끄겠습니다 생각보다 촬영할 때 냉장고 소리를 안 끄면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저 육개장 좋아하는데 육개장 좋아하는데 되게 오랜만에 먹습니다 육개장하면 고기죠 군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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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게장 나오는데 군대는 사실 잘 안먹는데 저는 고기만 따로 받아서 더 먹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 있는데 제가 영상을 찍을때나 요즘 패션컨텐츠를 안하냐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유튜브 채널이라는게 어쨌든 하나의 주제로 일관성 있게 저같이 소형채널에서는 올리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독으로 패션컨텐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브이로그 중간중간에 제가 뭐 입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씩 소개하는 시간을 찍을 때마다 기회가 되면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홍보하려는게 서울스토거의 마이큐레이션이라고 저도 이제 멀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제가 광고를 찍어야 된다 이거라기보다는 제가 서울스토어에서 50만원 정도 자유롭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를 찍을때나 먹방 영상을 찍거나 했을때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건데 거기서 만약 제가 입은 옷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에 들어가서 서닝코드가 현동이인데 그것을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저가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제 생각했을 때는 사이트마다 할인을 하는 퍼센트가 달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정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특별한 쿠폰이 있는게 아니라면 아마 제일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송비도 무료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입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앤더슨 벨의 반판인데 저는 사이즈 라지로 가는데 그냥 딱 넉넉하게 품 이쁘게 오버핏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그래픽 티셔츠라는게 저도 아무래도 나이가 27살 이렇게 되다보니까 놀러 가거나 휴양지거나 이럴때는 몰라도 좀 평소에 데일리로 입을 때는 어느정도 이제 프린팅 티셔츠도 좀 그래도 성숙한 느낌이 나는 것을 많이 찾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딱 프린팅 자체가 과하지도 않으면서 이쁘게 나오고 핏도 그냥 대중적인 오버핏이어가지고 이번에 저는 이것을 구매했습니다 오 국물 맛있다 근데 국물이 조금 짜긴 하네 고기를 좀 넣을걸 국물이 되게 맛있다 두 개장에 있는 채소는 이상하게 더 맛있더라구요 저번 영상에서 여기 브랜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좀 싱거웠는데 좀 반대로 자극적이에요 물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일 한 끼 더 먹어야 겠습니다 밥을 여기다가 대부분 먹어가지고 저의 침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차피 저 혼자 먹는 거니까 엄청 많이 섞인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도 내일 아침에 한 끼 더 먹어야 겠습니다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인도 아니라서 요즘 저희 위치가 불분명한데요 저는 둘의 중간 단계이지만 확실히 학생과 사회인의 차이는 명확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미숙하고 아마추어 같아 보이는 모습이 용서가 될 수 있지만 사회로 나가는 순간 그 모습은 용납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나아가는데 있어 열심히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몸 건강하시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ean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